오늘은 다이어트 3일차고요. 2022년 11월 11일날 12일날 시작했나요? 12일날 체중 기록하기 시작해 가지고 어저께는 좀 운동을 좀 했어요. 오랜만에. 조깅 한 10분 정도 달렸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한 2시간 반 정도 자전거를 탄 거 같습니다. 먹는 거는 어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줄이진 못했어요. 그래서 평소에 한 3분의 2 정도 식사량의 3분의 2 정도만 좀 먹으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3일차. 첫째 날은 81.3 이었고 둘째 날은 81 이었는데 지금 한 번 셋째 날 몸무게 좀 재 보겠습니다. 80.4. 네 80.4. 조금 줄은 거 같네요. 운동하고 좀 덜 먹은 보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. 그러면 계속.